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속도도 중요하죠 빨리 달려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방향이 설정이 잘못되버리면 빗나가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올바른 인생의 방향, 목표, 목적이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그걸 정해놓고 열심히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인생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복도인 인생이고 승리와 성공적인 인생일까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 알고 만나고 깨닫는 만큼 우리는 정확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피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야 된가를 깨닫고 여러분 오늘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축복에서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말하기를 지지원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지원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존경하신 분 우리 여호 하나님 그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무슨 말이에요?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은밀하게 만나야 되죠 보금은 밭에 감춘 보아라겠죠 비밀이라겠죠 보금의 비밀 예수국을 만나는 것 예수국을 심장 속에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인생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주님 품 안에서 거주하며 내 삶의 현주소가 현장이 어디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 전능한 능력의 그늘 아래에 있지 뭘 걱정하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는 사람 이런 자요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내 의뢰한 하나님이라 이 고백한다는 걸 말함도 없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분이 피난처고 요세가 되기 때문에 사냥꾼을 올무에서도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오늘 세상이 아무리 환란이 나고 천만이 엎어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 어려움이 오지 않게끔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지로 너는 밤에 찾아온 공포와 낮에 나른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내 인생의 칠일과 어둠이 밤에 올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도저히 계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도받을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녀의 길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남편의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치료받은 인생의 밤이 온다 하더라도 그에게 먼저 공포가 합니다 또한 낮에 나른 화살 낮에도 어디서 화살이 날을지 모르는 인생살이 그런다더라도 여기서 뭘 하는가 하나님께 그분이 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그 공포 고통 저는 정말 하루 저녁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 있었어요 청년 때 제가 공부하다가 독사를 물려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이렇게 부었지요 그냥 수술에 찢어버려요 그냥 뭐 그때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뭐 친절한 게 없고 읍내 병원 가까운데 계속 가가지고 하는데 밤새 그것도 뭐 간호사도 오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침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올 때 그런데 천만이 넘어져도 두려워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구절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구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자 네가 말하기를 답답해 네가 말하기를 인생의 해답이었거든요 곤란 환란이 왔거든요 그래도 네가 입으로 신하기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라 하나님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 함께하신다 믿음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숙이 14장 28절에 말하기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한대로 하나님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나의 피난처가 요새가 된다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고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에서 예 다 망하고 죽었습니까 여호와 갈렌만 가난한 땅에 들어갔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저들이 방정마진 말했어요 우린 메뚜기 같더라 여기 광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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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냥 죽고 가라고 다 죽게 놔뒀더라고요 여러분 절대요 우리가 구원된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청구하는데 여러분 죽고 사는 혀에 권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복은 여러분이 결정해요 말로 결정해요 믿음으로 결정해요 믿음의 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다 10절에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니 그래서 어떤가 11절 그가 너를 위해서 천사 아들을 명령하사 믿음의 말하니까 천사가 와요 도와주러 와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과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그를 높이리라 오 그렇구나 수렁에 빠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간단하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성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많아 그 사람의 목적이 많아 많은 못해요 그의 사고방식 삶의 자세 태도 그 인생의 목적 마음 생각이 뭔가 알면 못해요 그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된단 말입니다 바로 뭘 이깁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을 따라가게 되어있어요 사랑은 내 목숨 바치게 되어있어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먹고 무엇을 사랑하냐 그것이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것에 끌려가게 됐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욕심과 탐욕에 빠질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면 불법과 피리를 저질 것이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세상 쓰레기 같은 거 그 사랑에서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사랑을 같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자배하시고 인자하시고 긍일 말하시고 보일에 피를 주시고 나를 사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첫째 개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둘째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신앙생을 가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세수가 되고 타락되고 기복하는가 일단 형통, 축복, 능력, 은사 대단한 것, 높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것 주려고 하나님이 피주고 아들, 딸로 삼았는데 아니 자녀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성품이 변화되고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 모습을 닮아서 살아야지 인격이 변화되어야지 삶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꿔져야지 그게 자녀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란 말을 해요 욕심만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 없고 잘난 것 없고 똑똑 얻은 것 없지만 정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 보혈에 피해 생각하면 눈물이 핑나고 거지같은 영혼 받으라도 안쓰럽고 짠해갖고 견딜 수 없어 내가 깨안고 싶고 하나님 누구를 좋아할까 돈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하나님과 주신 거, 은사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많은 사람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 많은데 능력 주는 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정말 인격과 인격과 만남에서 그분의 십자가 피 앞에서 울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땅가스를 버릴 수 있고 그 사랑에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아픔, 주님의 눈물이 내 운물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런 사람을 찾고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무엇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사장해갖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기둥대표 받으려고 그 정도 하나님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그분은 온유를 통치하시고 열방도 한방은 몰빵을 같이 보이고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하고 나 별벌리 매트도 하나님의 이 우주 전체하고 나하고 안 바꾼다고 그런 정도로 나를 살아가시고 보일에 피를 주시고 독생을 주고 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이 없다는 인생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배신자 인간관계도요 은혜받으면 의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금방 말 바꾸고 금방 거짓말하고 그런 인생을 얼마나 인간도 쓰러기 갖고 보기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얼마나 한탄하시겠냐고요 사랑에는 세 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심의 단계 사랑하면 관심이 많아요 두 번째 헌신의 단계 사랑하면 내가 내 몸 시간, 물질 들을 수 있어요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칩니다 세 번째가 뭘까 아니 헌신했으면 도대체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요구한데요 희생의 단계 희생 사랑하는 사람에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다면 최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피우고 죽어주신 희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알아지도 안 해도 내 새끼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등록금 되면서 얼마나 기쁘고 죽고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양도 시장 같은 데서 길거리에서 조금만 놓고 그거 팔면서 그거 모아갖고라도 내 새끼라면 다 주고 싶어 그리고 행복해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행복해 이 순간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다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랑 원수에서 죽을 수 있어요 저는 말을 내도 저는 못 얻었더라고요 최고 순구한 사랑 그 사랑은 사탄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것만이 인간을 구원시키고 피어나시킨가 어디서 사는 건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박하게 인생 살면서 짜잔하게 그 믿음도 그 정도고 사랑도 그 정도고 그러면서 아둥바둥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 오늘 사랑한 적 건질이라 다해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 무심해지는 골리아 벌벌 떨고 있으라고 내가 한 마디도 못하고 벌벌 떨고 다 도망만 갔어요 소년 다해시 갔어요 그냥 위문으로 갔어요 아니 보니까 아니 골리아 그 어마어마한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네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물멧돌아 뛰어나갔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안지 높이리라 이름 명예거든요 하나님도 그 이름을 알고 높여주면 나도 네 이름 높여주겠대 다해시 하나님의 성전만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뭐란가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우리는 다해시 보다 믿음이 더 좋아해 다해시 지금 보니까 다해 죽은 다해시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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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궁 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을 사모하고 다윗을 최고로 이기고 있어요 이름 높여줬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기를 강구하만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한 단계 오늘 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첫째 하나님 아는 단계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름을 알고 그러면 세 번째 강구가 응답된대 자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어느 단계 왔습니까 강구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름을 높이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 말만 해 해줄게 모든 거 너 나하고 하나 됐어 이런 수준 높은 단계를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기도 응답을 다 받고 싶은데 기도 응답에는 또 거기에 세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연기처럼 올라가는데 공중에 빙빙 돌다가 사라져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이유가 뭘까 죄가 있어요 죄를 버리지 못해 회개하지 못해 더러워 그런 사람의 기도는 안 올라가요 두 번째 단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공중에 이 막이 그걸 뚫어야 되는데 여기가 올라가는데 여기 못 뚫어 그 사람 특징이 뭐인가 보니까 믿음이 약하더라 뭐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믿음 깨끗하게 내 회개는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세 번째 단계는 계속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줘갖고 그 불이 타갖고 올라가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막이 다 타져버리고 바위 같은 거 뚫어버리고 올라가더라요 끈질기 기도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불처럼 올라간 그 기도가 상당한데 그런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성령의 사로잡힌 기도 한 시간 기도는 3시간 4시간 밤새 철학하는데 금방 지났대 그런 말 들어봤죠 들어봤고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맘도 없는가 한번 도전해봅시다 암해죠 그렇게 돼버리면 한 시간인데 3시간 4시간 지날 것 같다고 넘어갖고 하나의 음성 듣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답답한 자녀분 남편분 다 풀려요 그렇게 해도 그것을 듣고 나무이로 그런다 하더만 왜 내 것을 못 받아요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깊이 기도를 하면 돼요 그렇게 깊이 기도해도 마귀가 또 전화 앞에 울리게 만들고 다른 생각을 만들고 방해공작하는데 방해가 한번 받아갖고 다시 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기셔야 돼요 성령 임재 안에 들어간 기도 임재 자 성령 연약함을 도우신하니 빌바라지 뭐라 하나님 말을 탄식으로 오래 해서 강부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뭐라는가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는데 내 언약 안에 있는 기도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런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한다고 구하라 그랬고 또 내가 내게 말하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분이 계속 영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 기도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야 너는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지도 못하고 있어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받은 것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대부분 기도 하나님 이랬습니다 이래서 보고 사람 앞에는 말을 해야 알아 먹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구하기 전에 아시는데 미리서 그것만 생각해서 토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물론 응답을 받으면 좋죠 응답이 여러 가지 와요 엘리야는 구름장에 떠올랐어요 구름장 7번 기도해가지고 그건 무릎 사이에 간절히 고개를 넣고 얼마나 간절히 했던지 불이 떨어진 엘리야도 7번까지 기도가 필요했을까 한 번만 하죠 7번의 숫자는 한 번, 두 번, 일곱 번이고 완전 숫자인데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큰 문제는 많은 기도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름장 딱 다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한가요? 아우한테 빗길에 막히지 빨리 내려가소서 빨리 내려가소서 얼마나 중요한지 끈질기게 자,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10편 42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용의 줄을 찾게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은요, 목이 마르면 목 딱 붙여가지고 죽는데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 대부분 간절하지 않아요 그저 하는 거죠 뜨거움이 없고 간절히 불태전의 기도 아주 배수진 친 기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 안 하면 오늘 밤 기원이나 끝까지 할 겁니다 산에 가서 끝까지 할 겁니다 간절하게 몸무림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느님을 견만하느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 3절 같이 그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을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던데 난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너 밤낮 기도인데 되는 거 뭐 있냐 너 밤낮 교회 쫓아다니더만 뭐 되는 것도 없네? 그런 말을 시편 기자가 들었어요 종일 너 한 마리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을 취하러 음식이 속상해 응답도 없고 하나님 나 안 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다니까 나 뭐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렇구나 시편 기자가 그럴 때가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이 내게 와 닿아요 정말 내가 말은 못해도 주여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나이다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기 역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욕기 8장 5저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시니 빌고 만일 전능하시니 그 빌고 또 복달라고 그래요 그 앞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여와를 찾으라 여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인격 좀 만나라 복 축복 은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좀 구해봐라 나를 좀 좋아해 나를 좀 찾아봐 새끼가 아버지 계속 손만 쳐다보고 선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쓰겠냐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봐 말씀이 좋고 은혜가 되고 두 번째 빌고 기도하면 세 번째 청결하고 정직하면 왜냐하면 기도에 만났으면 내가 회개하고 정직해야 되거든요 나는 더러운 가운데서 그냥 막 이교도 불교도 같은 경우에 회개가 없어요 그냥 천번 앉았다 왔었다 저래 비난이다 비난이다 못 달라고 무슨 회개 회개하는 단어도 없어 거기는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년 너를 돌아보시고 이제 나와 내 돌아보시고 여기 과정을 못 거쳐 이제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실 것이라 의로운 집으로 깨끗하게 형통하게 하신다 지난 주간에 사랑교구 되신 방금에서 개인 면담인데 내가 인정할 만한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말하면 다 알 뿐이고 아 그분 대단한 분 근데 저에게 참 위로가 된 말 해주더라고요 작년에부터 목욕 기도를 했어요 근데 4월달인가 봐요 첫 기도 처음에 한 30, 40명이 무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우리끼리 몇 명 오지도 않고 하나님 이 나라 살라주시고 한국계 살라주세요 우리가 몇 명이 기도한다고 한국계가 이 나라가 뭔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 살라주세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주더래요 그리고 음성이 뭐냐면 참고 기다리면 영광을 벌이라 그렇게 좋은 응답받아서 그때 좀 말해주세요 이제 말하네 이제 말했어 그래서 아이고 지금이라도 말해주고 고맙다 이제 이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이제 만난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가정의 기도도 때가 되면 참고 기다려 응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145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자기를 경애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불의심을 들으자 구원하시오 많은 기도가 기도하라고 자녀한테 키를 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기도하고 말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참 충성스러운 집사님이고 좋은 분이신데 내가 엘리베이터 딱 만났어요 집사님 하루에 몇 분 기도해? 그랬더니 15분에요 15분 해갖고 뭔데까? 최소 한두 시간 방으로 기도했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응답한대요 응답한대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큰 복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나 금방 잘되고 재밌어 그거 복인의 인생이요 키워요 하늘만 열고 자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 여와를 만날 만태 찾으라 가까이 그때 그를 부르라 가지 찾으라 부르라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또 자문 8장 3위 4제 보니까 자 누구든 내게 들으며 날마 내 문곁에서 기다리게 문서주의 옆에서 기다리게 이게 누구예요? 성전에서 날마 사는 거 사는 거 또 호세야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신고 극류를 거두라 지금이고 여와만 잘되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전밭을 기경 갈아엎어서 회귀하고 여와를 마사 의를 빛처럼 더 얘기해드리시리라 많은 말씀 매일 1시간 2시간 기도 제일 좋은식 기도 새벽에 나오고 7시 기도하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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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도응답이 뭐라는 거 알겠는데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왕상 18장에서 보니까 많은 날을 지내고 제 3년 여와말씀에 엘리아 기말을 가르쳐야 돼 가서 아홉에게 보기라 내가 비를 지면 내리라 많은 날 3년 3년 동안 중복이대로 그렇게 많이 하고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 응답받고 가서 불 떨어지고 비가 왔지 말씀 없이 가면 죽어요 그런데 엘리아가 그냥 뚝딱 하늘에 불 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시내가에 가서 계속 기도할 때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날라줬죠 아침 저녁 그러니까 점심 금식하고 기적을 베풀었죠 그런데 시냇물이 말랐어요 오늘 시냇물이 또 마를 때가 있어요 인생이 그리고 숨어서 있어야 돼요 엘리아가 때로는 주의중이 그 숨어서 시냇물 마를 때까지 숨어있는 기간 하나님 만나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뜨기 시작하면 영성이 깊지 않아요 나중에 그 시냇물이 끝나고 나니까 사로바 과부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거기서 또 기도해서 그 떡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먹고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사의 가운데 그 깹을 헬리아 가운데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 가운데 어떻게 죽음을 하나님 사정 이쪽 사정이 어떻게 하고 회개하라면서 그러면서 그 수많은 기간에 눈물의 고통의 그 기간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 나라가 얼마나 위기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릎을 치는 금이 사당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도 그래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한 만큼 하나 꼽는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 어느 권사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무엇만한 걸 기억하신가요 나는 그래 감사합니다 축복의 오하시스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 그것이 주목해 주세요 물샘 열둘 종려 안식 오하시스 우리가 얼마나 시험도 많고 힘들고 많았고 저같이 부족한 목사 따라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복을 주세요 저는 부폭이 이미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놀랄게 역사하셔요 지난 주간에 또 상담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정말 뭐 그분 뭐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받았던 거 이제 나한테 이겨온 거요 8월 2일 날 받은 것을 그러면서 목사님이 네 가지 잘했대요 첫째 재척은 거 잘했대요 둘째 박영문장 청과지옥 테이프 그때 테이프 시대에 얼마나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나갔을 거 엄청나 보고 세 번째 더블 싸운 거 네 번째는 나라민주 기도한 거 나라민주 기도한 거 나라민주 기도 주님 저 개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협조해줬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약속에 은혜가 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도 양이 있어요 다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채우셔서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첫째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한 자 건지고 이름을 높이고 강구하고 응답하는데 그 응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름을 높이고 강구해서 응답해서 사단으로 깨뜨리고 승리한 삶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런 복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에게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